3. 5. 5. 5. 5. 5. 5. 5. 5. 5. 6. 5. 5. 5. 내가 봤을 땐, 그곳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찾을 수 있어. 5. 2. 건축 디자인이 놀랍지 않아? 이 안의 구조랑?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지? 너무 짜임새 있고 너무... 이게 약간 피라미드랑 좀 틀린 거 같아. 이집트 피라미드는 약간 한마통의 모양인데 이건 약간 좀 좀 더 입체감이 있어. 자, 지금 우리 병반주, 정글의 법칙인 벨리즈 후반전! 마야 정글의 생존 첫 만문에 도착을 하셨어요 네 저희 바다 생존 끝나고 여러분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저기요 옛날에 아멘 어사가 들고 다니던 마페 같다 이게 옛날 그 마야인의 얼굴인 거예요? 원시 부족? 오 마야 마치 인디안처럼 보이네 응 인디안 같아요 네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라 불리는 미국에는 뭐가 있죠? 인디안 네 원주민들이에요 아메리카 인디안 그런 식으로 중미 남미에도 원래 있었던 살아계셨던 그 말 끝한 거 같아요 원주민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문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인카 문명 마야 문명 인카 인카 문명 하나가 뭐지? 성수 뭐예요 궁금해서 인카 문명 마리아 문명 뭐지? 힌트 힌트 자 세 글자 세 글자 그게 무슨 힌트예요 문명은 문명은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첫 글자만 아 암 문명 아레나 아레나 아모레 아쿠아 아라리 아 아 아 아 아 비슷해요 아지트 아지트 아지템 문명 아지토 아지텔 아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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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텍지 아파트 빙고 아지텍 문명 아지텍 아지텍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 힘들어 봐요 없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아 지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듣고 아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 형들이 이하십니다 네? 자기도 올 때 책 읽었으면서 엄청 잊더라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 주려고 하하하 중남미에는 크게 세 가지 문명이 있죠 멕시코의 아지텍 문명 아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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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벨리즈와 바테말라 몬드라스에 걸쳐있는 마이안 마이안 페루 볼리비아 쪽에 있는 인카 네 세 가지 문명이 있고요 마야 아지텍 인카 기원전 600년경 시작된 마야 문명 그리고 13세기경 북부에서는 아지텍 문명이 남부에서는 인카 문명이 싹쳤습니다 이 3대 문명은 각기 화려하게 꽃을 피워 인카는 마추픽추를 남겼고 아지텍은 태양의 신전을 창조했으며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했던 마야는 기나긴 문명의 황금비를 이룩했습니다 이 중남미의 3대 고대 문명은 아직도 각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후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궁금해지는 마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베스트3 첫 번째, 마야는 2012년 지구 종말을 예언했다?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해 수백 년 전 이미 1년 주기를 정확히 계산해낸 마야인 이십진법의 기초에 만들어진 마야 달력은 약 5,128년마다 새롭게 순환하는 지구 대주기에 맞춰 2012년 12월 20일을 끝나게 되는데 이를 마야 달력이 예언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마야 문명 학자들은 이를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마야 종말론은 고대 마야인의 놀라운 통찰력에 대한 현대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베스트3 두 번째, 마야인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이다? 실제로 마야인은 집권계층의 통치 수단으로 인신공양을 이용하며 국가의 주요 행사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영화에서 묘사되는 부자비한 산익은 오히려 제국을 이룬 아즈텍의 모습과 가까우며 수천년의 찬란한 도시 문명을 지켜온 마야인은 온순하고 문화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마야의 능력은